대구 경북 연구원 신호화 박사는 대경 CEO 브리핑에서 울릉도 생태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생태관광 육성 대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신 박사는 최근 울릉도 방문객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광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.89점으로 다소 낮았지만 생태자원 가치에 대해서는 3.14에서 3.3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83%가 생태관광 참여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생태관광 자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함께 섬 해설가가 동행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신 박사는 제안했습니다.